자 제목 다시 집중해서 글자 안 보이면은 종이 들였죠 자 보겠습니다 시작 랩런트의 24 캠프 영적 서밋의 아침 낮 밤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소리를 내고 글을 보고 읽을 때 내 영혼과 내 뇌에 말씀이 각인됩니다 실제로 공부할 때도 소리를 내서 암기를 하면 더 많이 외울 수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파란색 글자만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자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따라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아멘 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랩런트들 보면서 아들아 따라 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따라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아멘 오늘 반별로 내 아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my son my daughter 그 마음으로 내가 낳은 자식만 자식 아니죠 우리 랩런트들 다 내 자식입니다 알겠죠 따라 합니다 랩런트들은 다 내 딸이고 아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밤별로 모임하실 때 내 아들 내 딸 만나는 것처럼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자 다시 크게 읽어봅니다 1분단 시작 천재성 랩론도 잘 안들리네 두번째 시작 하은이 소리 제일 크게 들렸어요 우리 3분단 시작 좋았어요 우리 에스더 걸그란 목소리 4분단 시작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꼭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138 기도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요 보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로 내 마음 생각 영혼 몸에 충만케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역사하는 모든 흑암 체력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공부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38 기도문 가지고 매일 아침에 우리 랩런트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랩런트 24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는 더 많이 부르고 더 많이 묵상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부를 수 있는 랩런트들 있나요? 자 여기 앞에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앉아서 하세요 자 우리 랩런트들을 전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랩런트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자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고 현실을 보며 길이 막힙니다 우리는 노예의 길 영적 전쟁터를 가고 있습니다 우장정치와 포로속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외로워 보이지만 성삼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자 그 다음 2절 2절 크게 더 크게 불러봅니다 시작 하나님 보고 미래를 보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문화정복자 승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장 승리자 포로와 왕을 살리러 갑니다 우리는 도움받을 필요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만이 함께 성삼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자 여기까지 후렴은 각 반에서 한번 부르세요 자 해븐니 파워 해븐니 탈렛 해븐니 미션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랩런트의 24는 보자의 축복입니다 다시 시작 랩런트의 24는 보자의 축복입니다 자 1분단만 음에 맞춰서 시작 아니 노래를 불러야 되죠 시작 랩런트의 24는 보자의 축복입니다 자 2분단 한번 볼게요 누가 음정을 잘 맞는지 이탈하는 팀이 없는지 보겠습니다 2분단 시작 랩런트의 24는 보자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닌 선생님이 잘했어요 자 3분단 시작 더 크게 박수 자 4분단 천재성 자 4분단은 천재성이에요 시작 랩런트의 24는 보자의 축복입니다 근데 4분단은 웃지를 않아 뭔 문제 있나 자 오늘 강혜란 선생님이 좀 웃긴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죠 반에 저 2명 안 웃고 있는데 4분단만 다시 웃으면서 시작 랩런트의 24는 보자의 축복입니다 아 그래도 안 웃네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요게 WRC 주제입니다 이번 랩런트 대회 주제가 뭐라고요?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요 메시지가 성취되어질 언역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말씀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해요 그리고요 HIC입니다 전도운동 시작 전도운동 이어나갈 남은자 랩런트 요게 하나 랩런트 대회 주제입니다 자 세계랩런트 대회 주제는 뭐라고요?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다시 다시 시작 미래 살릴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입으로 얘기했죠 그럼 각인된 거예요 한 번이라도 보고 읽고 정리한 거는 기억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HIC 주문에 뭐였나요? 전도운동 시작 전도운동 이어나갈 전도운동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메시지를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봅시다 말씀을 자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어디에 닿냐 따라합니다 마음에 내 마음에 그 말씀이 담아야 되는데요 이 마음에 당기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면 마음에 많이 당길까요? 눈으로 봐야 돼요 말씀을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내가 귀로 들어요 그러면 그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말씀은 반드시 내 마음에 남습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우리 랩런트들이 WRC, HRC 때 말씀 썼죠? 공책 썼죠? 그리고 그 쓴 거를 가지고 내가 정리합니다 평생 안 잊어버려요 내가 한 번이라도 WRC 메시지를 듣고 내가 쓰고 내가 봤다 근데 받는 것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정리까지 했다 근데 정리만 한 게 아니라 내가 붙잡은 한 말씀으로 가지고 있다 그게 마음이 당긴 거예요 그냥 듣고 진앙하고 그냥 밥하면서 메시지 듣고 그냥 차 타면서 메시지 듣는 것도 아침에 엄마가 메시지 띵 하고 틀어놓으면 듣는 것도 그것도 메시지가 들려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에 WRC 기간 동안 메시지를 가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썻는 메시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한다 마음에 완전 뭐가 되냐 따라합니다 각인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되는 거는 언젠간 뭐가 되냐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반드십니다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잖아요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그냥 책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성사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정리하고 한 말씀으로 남는다 우리 랩런트 평생에 응답 받아요 그래서 이 WRC는 얼마나 중요하냐 매년 하는 WRC 아니에요 어떤 랩런트 해외에 있는 랩런트는요 해외에 있는 랩런트는 자기가 돈을 모아요 한국까지 오기 위해 비행기표를 모아요 자기 용돈을 모아서 한국에 와요 근데 지금은 WRC 회비가 있나요 없나요 회비가 없는 대신에 잘 수 있는 숙박이나 음식 제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돈까지 랩런트가 용돈을 모아서 WRC 참여합니다 해외 랩런트들이 우리는 방송 틀면 WRC, RUTC 방송에 메시지 다 나오죠 해외에 있는 랩런트들은 한국에 와서 메시지 듣기 위해 돈 모은다니까요 일하고 돈 모으고 용돈 모으고 엄마 아빠가 안 된다 해도 설득해서 어디 오냐 WRC 와요 그 WRC 와서 메시지 듣는 랩런트들 다릅니다 앉아서 말씀 받는데 정말 그 마음 가짐 자체가 달라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 이번 WRC 때 이제 3, 4학년은 메시지 듣고 쓰고 정리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WRC 때 우리 랩런트들을 진짜 현장에 가서 참여하듯이 알아들었죠 우리 TV로 보고 메시지 들을 거지만 현장에 가서 메시지 듣듯이 그렇게 실감나게 메시지 받아야 돼요 그렇게 실감나게 마음에 부딪혀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건 또 다시 패스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WRC 때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앉아가지고 메시지 그냥 한번 들으러 보자 짐 싸가지고 와가지고 메시지 듣는 거 하고 하나님 정말 말씀이 내게 부딪히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랩런트에 말씀 주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집중 집중 본산 집중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우리 부모님들도 영상 보시면서 기억해야 될 게 집중하셔야 돼요 무슨 집중? 따라합니다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내스 집중 그거 결단하세요 오늘부터 반별로 제한적 집중해야 뭐냐 오로지 내가 이번 WRC와 HRC를 두고 내 인생을 드리겠다 내가 여기에 완전 집중하겠다 내가 학원 가던 것도 돈 쓰는 것도 노는 것도 조금 멈추고 여기 참여하겠다 그 중심으로 제한적 집중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 그냥 신청해서 가고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랩런트라면 무조건 해야 되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제한적 집중 따라합니다 선택적 집중 올 한해 여름에 8월 달에 여러분들 무슨 선택 하실 거예요? 무슨 선택을 할 건데요? 놀러 가는 선택 여행 가는 선택 할 거예요 제주도 가는 스케줄이 있습니까? 무조건 훈련 받는 선택적 집중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훈련 이게 여러분들 앞으로 그릇입니다 이거 받는 만큼 응답도 237도 따라와요 훈련이에요 훈련 무조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훈련이에요 따라합니다 원네스 집중 원네스 집중 무조건 살리는 쪽으로 무조건 살리는 쪽으로 만남도 가정도 내 일도 내 경제도 다 살리는 쪽으로 살리는 쪽이 무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237 237 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우선순위 1순위가 예배 내 인생의 우선순위 1순위가 훈련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찬양팀 건사님이 요 찬양을 하셨는데 항상 요 찬양할 때 제가 뒤에서 많이 은혜 받습니다 가사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시작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마다 내 영혼 살아나고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춰주시네 상한 마음 고쳐 낫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시네 예배 들을 때 생명의 빛을 내게 비춰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네 새 힘 은혜 주시네 요 가사가 기도입니다 요 가사 우리 랩런트들 요 찬양 부를 때마다 아까 전에 불렀죠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침에 요 찬양 무조건 부르세요 알겠죠 언제 부르라고요? 하나 언제 부르라고? 아침 오케이 듣고 있네 아침에 요 찬양 부릅니다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누구한테 집중? 그리스도와 집중 그럼 뭐가 살아나요? 내 영혼이 살아나요 말씀의 빛을 누구한테? 말씀의 빛을 아침에 아침에 상한 마음 고쳐 여러분들 상처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 상처받은 내 마음을 고쳐낫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세요 예배드릴 때 무슨 빛? 무슨 빛? 생명의 빛이 비춰져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뭐 준다고요? 새 힘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여름 여름 동안 8월달 동안 40일 집중인데 제한적 선택적 원리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55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우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아까 전에 장로님이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따라합니다 집중 우리 방학 때 우리 랩런트들 방학은 노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을 많이 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많이 자고 많이 놀고 해야 되는데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방학 기간에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일에 24시 학교 가고 학원 가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못 가져요 엄마 아빠가 랩런트들 앉혀놓고 예배 드린다고 해도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아침 먹고 빨래 바쁩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에 할 수 있는 게 뭐냐 집중입니다 집중 3, 4학년 방학을 어떻게 끊어주느냐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에요 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규모와 행동들이 갑자기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틀대로 그대로 가요 조금씩은 달라지겠죠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장롬이 얘기하셨죠 집중에 방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4가지가 따라합니다 나 계속 문제에 집중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매이면 안 돼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 랩런트들은 핑계되면 안 됩니다 문제와 환경과 상황에 매이면 안 돼요 절대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 이번 나중에 읽을 거지만 고린도 후소 5장 17절 말씀에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늘 새로워요 늘 새 것이고요 우리는 늘 새 것이고요 늘 새 오늘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예요 새로운 주일이에요 지난주 주일하고 이번주 주일은 달라요 그래서 영어로 새로운 거예요 늘 새로워요 왜 새로워요 왜 늘 새로워요 옷도 똑같고 바지도 똑같고 신발도 똑같은데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나의 오늘은 저 어제랑 달라요 나의 만남은 어제랑 달라요 늘 새 것이에요 이거를 기억합니다 이거를 기억합니다 딱 기억하고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사람 당해되는 게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사이에서 따라합니다 이 사이에서 따라합니다 선입견 내가 오늘 우리 반 랩런트를 보는 눈이 있죠 근데 이 랩런트가 내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니면 1년 뒤에 이 랩런트가 어떻게 바뀔지 여기 앉아있는 랩런트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입견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 니는 그래서 안 된다 아이고 니는 이까지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니가 안 되는구나 아이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선입견이에요 우리는요 사람의 소리 랩런트들 맞는데 틀렸어요 계속 바뀝니다 미디어도 계속 바뀌고 있죠 계속 바뀌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말씀 집중 지난주 얘기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 말씀만 영원해요 그러면 영원한 거 잡아야 되지 지나가는 걸 잡으면 어리석은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일도 있어요 무슨 일이 있냐 보금에 방해되는 일 하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와 집중할 수 있는 이 일 말고 보금에 방해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집중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교회에 와서도 요거 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돼요 진짜 올여름은 진짜 은혜 받아요 전사님이 요거 WRC를 두고 기도하면서 일본에 있는 랩런트 두 명이 우리 집중을 참여한대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WRC 참석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온다니까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일에 우리 랩런트들 주의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응답도 바라지 마세요 뭐 이번에 여름에 훈련 받았는데 내가 뭐 엄청난 일을 겪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 WRC 참여했는데 막 갑자기 경제 문이 열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응답이에요 요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 구역공과 때 분명히 유 목사님 얘기하셨죠 성공하는 랩런트들은 반드시 메시지를 꿰고 있어요 본부 1부에서 무슨 메시지 했는지 강단 메시지는 뭐였는지 핵심 메시지는 뭐였는지 랩런트 전도하고 뭐였는지 그걸 알고 있어요 성공하는 랩런트들은 바빠도 알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있는 랩런트들이 있는데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면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는데 메시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 랩런트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자 새로운 나 새로운 오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해요 자 우리 고린도 후소 5장 17절 시작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다 따라합니다 새로운 나 새로운 나 새로운 오늘 새로운 은혜 지난주에 있었던 건 지나간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누구랑 싸웠다 그것도 지나간 거예요 지난주에 엄마 아빠 싸웠다 그것도 지나간 거 알겠죠 새로운 나 새로운 오늘 새로운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2, 3, 7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랩런트가 활동하는 시기는 2030년에서 2080년입니다 그럼 여기서 8년 뒤면 네가 18이야 18살이야 그러면 고2에요 고2 너는 고2고 4학년 지우 나이때 4학년은 고3이야 알았어 예은아 2030년 되면 고3이라고 네가 그럼 전노사님은 전노사님도 나이가 그러면 한 40이 되겠죠 이때 본격적으로 활동할 시기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전노학 말씀만 딱 보고 지나갑시다 시작 2, 3, 7 전노화 맞는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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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랩런트는 기준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은 내필인 문화를 능가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뭐 24시 오직 성령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죠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대구에서 하고 있는 그 공부 그 스킬로는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갑니다 미국에 있는 학교도 못 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요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이면 2, 3, 7 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면 2, 3, 7 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잖아요 닌 선생님 한국에 와서 2, 3, 7 하고 있어요 우리 초등부 있잖아요 닌 선생님 그리고 오늘 마리아 선생님도 따라왔어요 마리아 선생님 박수 닌 선생님 프렌드예요 친구 오직 성령이면 2, 3, 7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이 그릇 있죠 따라합니다 그릇 그릇을 갖춰야 돼요 예은 알겠지 그릇이 중요해요 그릇이 아무리 세계보금화 언약이 있어도 사이다 뚜껑만한 참기름 뚜껑만한 거기에는 많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 준비해야 되는데요 자 요셉씨 파란색 글자만 시작 요셉의 기준은 세계보금화였습니다 형들의 기준은 먹는 거였습니다 다윗의 기준은 세계살릴 성전건축입니다 사오랑의 기준은 가능하면 딴 놈이 왕 되면 안되고 내가 오래오래 하다가 우리 아들이 손자 해먹고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따라합니다 그릇 준비 우리는 237로 가는 그릇이에요 내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볼까요 요셉은요 노예 감옥 총리 그 되는 문제 환경 상황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나라는 게 요셉은 노예 간 게 문제됐습니까 노예 가서 졸토했습니까 목잡고 아 내가 노예로 가다니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마음에 뭐가 있었냐 세계보금화 있었어요 따라합니다 세계보금화 우리 랩노트 우리 랩노트 마음에 우리 랩노트 마음에 있다면 그 랩노트 반드시 237 보금화 합니다 요 밑에 보면 뭐라 하셨냐 아 그래 요 밑에만 읽어봅시다 아 그래 시작 아 그래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진짜면 반드시 그 응답 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응답 오는 겁니다 믿고 뭐라고요 말씀 듣고 믿고 기도하면 돼요 말씀 듣는 게 내 그릇입니다 말씀 듣는 이 예배가 내 그릇이에요 말씀이 내 그릇입니다 우리 랩노트들 이 성취될 말씀이 그릇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믿고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를 세계보금화 할 랩노트로 쓰실 줄 확신합니다 알겠죠 확신하면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랩노트들은 영성 영적인 거 지성 공부 그리고 작품을 2, 3, 7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2022년이죠 몇 년도라고 22년도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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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살 이제 하면 너는 몇 살이고 19살 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그때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내다보고 여러분 세계보금을 준비하고 2, 3, 7을 준비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지금은 딱 집중합니다 여기 지금은 그 페이퍼 보고 얘기하세요 지금은 시작 지금은 조금 막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 보입니다 계속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지금 안 보이죠 잘 계속 기도하면 보여요 그래서 시작 그래서 랩런트들은 특별히 눈 떴을 때 잠잘 때만 기도해도 돼요 자 일부러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가려고 하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아침에 눈 딱 뜰 때 몇 분? 몇 분 하라고 강서윤? 5분이라도 잠자기 전에 몇 분? 아니요 몇 분 5분이라도 하면요 반드시 보입니다 자 몇 분 하라고요? 따라합니다 5분 왜 아침하고 밤이라고 했을까요? 아침하고 밤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결국에는 아침에 했다는 것은 그 전날 저녁에 했다는 거고 저녁에 했다는 걸 아침하고 이어져요 낮도 이어지겠죠 그래서 하루 종일입니다 결국엔 그래서 1번 이것만 확인하고 갑시다 1번 시작 랩런트의 아침 아침입니다 아침에는 확인합니다 뭘 확인하냐? 오늘 내가 공부할 거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을 적습니다 랩런트들 체크합니다 이해했죠? 그 다음에 우리 393 기도문이 나가죠 그 393 기도문을 가지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언제 가진다고요? 언제? 아침에 가져야 되겠죠 자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아침에 뭐 하라고요? 체크합니다 뭘 체크해요? 오늘 네가 만날 만남 오늘 만남 하고 오늘 내가 할 공부 스케줄을 짭니다 스케줄을 적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엘리트들은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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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스케줄을 미리 적습니다 내가 누구 만나고 내가 뭐 하고 내가 어디에 돈 쓰고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가며 체크합니다 엘리트 되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랩런트들 오늘 기도 수첩에다가 적습니다 그리고요 뭐라고요? 깊은 기도 소리 내서 읽으세요 집에서 글자 펴놓고 소리 내서 읽으세요 그러면 그게 각인됩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요 내 생각이요 하나님의 이 응답이 성취되어지도록 기도하고요 이때 뭐가 임한다고요? 오력이 임합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듣죠 그 다음에 뭐요? 아침, 데이타임, 낮입니다 무슨 시간이요? 바꾸는 시간입니다 왜 바꿔요? 뭘 바꿔요? 자 만나는 사람을 볼 때 보금의 눈으로 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봐요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싫어하는 사람 보면서 아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보기도 싫어 왜 오늘따라 저렇게 말을 많이 해? 보금의 눈으로 바꿔야 된다 아 저 사람 이유가 있구나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가 욕하는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 뭐죠? 바꿔야 됩니다 알겠죠? 바꾸지 않으면 우리 랩런트들 그 모든 것들 내한테 상처가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뭘로 바꾸냐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내가 하는 공부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죠 그 다음 뭐죠? 나이타임 밤이죠 밤에는 반드시 컨펌 확인해야 돼요 뭐냐?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를 언제 하냐? 방학 때 방학 때 지금 방학 했죠? 방학 때 아침에 체크하고 낮에 바꾸고 밤에 말씀 정리합니다 몇 분 하라고요? 몇 분요? 5분 하세요 그래서 결론 자 여기 마지막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산업성교 때 우리 WRC를 놓고 여름 수련회를 놓고 유 목사님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 제대로 메시지 부딪혀야 해요 그렇지요 못 오고 참여하고 있는 저 타운에 있는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부딪혀 살아나야 돼요 이거 여기까지만 따라합니다 메시지가 말씀이 부딪혀야 돼요 말씀이 막 우리 랩런트들 막 들려줘야 되고 말씀 듣는데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시작 하나님 WRC HIC 통해서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히게 하옵소서 이것만 기도하세요 이것만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이것만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강단을 통해 내 말씀이 부딪히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통해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영혼이 사는 말씀 부딪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시작 하나님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담기게 하옵소서 요거 두 개가 오늘부터 제한적 집중하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WRC는 그냥 한 번 있는 수련회 HRC는 그냥 하는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는 그냥 1년에 한 번 아닙니다 이번 WRC HRC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말씀이 부딪히는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번 방학 동안 말씀이 부딪히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담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